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내가 말해서 랩에 다리를 어디 끼웠는지 아니? 어디에? 여기 다리가 얇아서 들어갔나 보다 아니 그만이 아니라 치마가 이걸 엉덩이로 깔고 앉았단거죠 나 보고싶게 잘했 boiled 조금 더 맛있게 잘했었는지 너랑 같이机에 왔는지 추석이 sele고 싶은데 나는 소리가 엄청 많아서 나는 조금 더 자위됐다 난 조금 더 나이가 다른 곳을 만나요 나를 좀 사은지 나의 수를 둘러至고 해ách하면씐 우리의 손 intentar 머리가 산발이라서 뺄게요 뭐 시켰냐? 빡새우 아니야? 아니 나 이거 간장 새우다 왜 이렇게 피해? 바람 새우고 간이 아주 엄청나게 잘 돼있어 엄청나 진짜 얕게 먹는다 아로마! 아 진짜? 저 물소리를 들어봐 안녕 친구여 아이고 우와 우리 화장실이다 여기 히트젤도 있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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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것은 다 어둑 이제 뭐 한 frogs 이때 뭐 귀엽다 귀여워 바닥바닥해 물이 이렇게 맑으니까 같지? 물이 이렇게 맑으니까 같지? 갈아서 자를 달아줘요 그냥 저기 될걸 너무 예뻐요 언니 빌더라 어? 바타는 그 와중에 진짜 잘했다 쥐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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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현아 지현아 렛트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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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개 사야 당연히 여기 앉으면 좋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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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위에 말하는게 이쁘지 않아? 여기 앉으면 좋겠다 여기 앉으면 좋겠다 저기 테이프있다 여기 앉으면 좋겠다 얘 열어주세요 komm 여기 앉아 엄마가 있긴 있구나 다행이다 저기요 주스 좀 주세요 utor 주스 좀 주세요 두 개 빅컵 올리세요 배가 다 있는데 너무 맛있다 사무실 단 시차 단 시가 너무 맛있어 수고했어 계란 산책 출발 그 위치 이곳에 왔어, 이곳에 왔어. 안녕하십니까. 이곳에 왔어요. 잘 들어요 이상이 이렇게 뭔지도 모르고